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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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는 제가 어저께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여기 앉아진 우리 황여사님인데 이분은 어떻게 뉴스타트 강의도 안 듣고 뉴스타트대로 해오신 분이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놀랐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유전자의 변화는 멋에 따라서 변화한다? 선택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변화한다? 뜻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이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유전자는 세포 안에 세포를 컴퓨터로 볼 때 컴퓨터 안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프로그램대로 작동을 하는데 우리 세포를 컴퓨터로 볼 때 유전자는 세포라는 컴퓨터의 세포 프로그램이에요. 정말 그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 유전자 지금 현대의학은 그거를 보려고 하지 않는지 정말 그걸 참 모를 일이에요. 왜? 제가 어저께 설명해 드렸잖아요.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때려서 유전자의 부속음, DNA 한계가 어떻게 찌그러지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거를 찌그러질 경우를 이미 예상하신 상조주는 찌그러졌을 때 그거를 복구하는 방법까지, 그 프로그램까지 깔아놨다고. 그런데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유전자의 변질이 오면 그 변질을 복구하는 프로그램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는 그 프로그램을 미리 깔아놨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 보면 이게 불과 불과 몇 년 전이냐면 2010년이에요. 2010년 지금부터 13년 전이에요. 2010년에 이게 발표가 된 거예요. 우리들의 유전자는 더 이상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을 때는 유전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으면 그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대로 우리는 같은 병에 걸리고 같은 운명을 맞이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내가 지금 현재 그 부모로부터 나쁜 유전자를 받아도 또 이미 내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내가 지금 암 환자가 돼 있어도 그 유전자는 다시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변해서 정상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런 얘기는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는 상상도 못 하던 얘기예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한다면 병신 취급받는 거예요. 미친놈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쭉 이렇게 살아보고 또 현대의학의 역사를 쭉 보면 정말 상상을 못하게 우리 몸은 정말 놀랍게 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 걸릴 것도 다 알았으니까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들려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고 그 프로그램이 바로 유전자 다이멀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창조는 깊이 생각을 해야만 인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차원이 아니면 우리 인간 차원에서 못 만든다니까요. 유전자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후성 유전자학 에피제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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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성 유전자학이라는 이 새로운 과학이 등장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가 하는 선택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선택은 그 뜻의 선택이에요. 내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우리 황여사님에게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이런 구체적인 과학적인 새로운 발견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가 암에 걸렸구나.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 빠져. 그러면 내가 힘 빠지는 쪽을 선택하면 안 돼.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긍정적인 쪽을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막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극복하고 결국 뉴스타트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야. 이거를 이러한 신뢰, 뉴스타트에 강조한 신뢰, 그 믿음이 이 속에 깔리면, 자꾸 쌓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있어. 아시겠죠? 너 암 걸렸구나. 너 이제 죽었어. 그가 아니고. 아, 내가 암 걸렸다.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우울증에 비관적으로 빠지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그 내 마음을 나타내야지. 그렇게 뉴스타트에서 제일 중요한 선택.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한다는. 그걸 안 배웠다고. 그런데 그걸 실천한 거예요. 지금 우리 황혜사님 온몸에 암이 다 퍼져서 뼈에 다 퍼져서 그래서 저는 어저께 오신다는 연락을 받고 다 죽어가는 시체가 오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중에 가장 악한 상태예요. 지금 암 상태로 보면. 온 몸이에요. 온 몸이에요. 폐, 간, 뭐 다. 뼈. 그런데 보니까 건강한 사람보다 더 싱싱해 보이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선택.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됐을 때 어떻게 복구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우리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그 복구 과정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그 복구 과정을 죽자고 연구해서 발표한 거야. 아, 이런 복구가 유전자가 복구가 되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보여드렸잖아요. 누가 있어? 소방관 아저씨도 있고, 수리공 아저씨도 있고, 마무리 바느질 아저씨도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다 생각해낸 거야. 그게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 과학자들이 모르는 거야. 그런데 이제야 이게 밝혀져서 지금 발표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게 발표되고 있는 걸 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끝나는 것 같구나. 이런 것을 다 하나님이 밝혀지도록 허락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런 것이 다 밝혀지면 어떻게 인간은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이것은 진화됐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연히 바다 속에 있는 암에바가 어쩌고 해서 나와서 단세포, 동물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추후에 좋지. 그게 다 뭐예요?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볼수록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신기하다 말이야. 그것을 보고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끼리 이렇게 토론할 때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들은 너희들이 진화론을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시계를 열어보면 손목시계를 열어보면 복잡하잖아요. 스위스 시계, 로렉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진화론자들은 이 시계가 긴 세월 동안 부속품을 놔놓으면 긴 세월이 갈수록 시계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 그렇죠. 얼마나 웃겨요. 그래도 진화론자들은 눈 하나 깜짝하네요. 진화론이 맞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건 다 그런 게 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쪽에 악령 쪽으로 악령에 씌어있어서 분명히 합리적인 논박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들려요. 성경을 가르쳐 보면 아, 이 사람은 씌었구나. 아직도 성경 말씀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 유전자라는 것은 알고 보면 글자예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도 프로그램이 컴퓨터 안에 깔려 있는데 거기에 하드드라이브,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 하고 이걸 누르면 이게 되도록 하고 다 놀란 프로그램을 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도 만들기가 힘든데 이 생명체 이거를 컴퓨터식으로 프로그램이 짜져 있다는 것이 놀라운 거죠. 놀라운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글자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1하고 0이에요. 그래서 1 2개, 0 2개 이렇게 배열했을 때는 어떤 뜻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배열을 1, 0, 1, 0으로 했을 때는 같은 1 2개와 같은 0 2개일지라도 뜻은 달라져 버려요. 그게 이제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0, 1, 1, 0 이때도 또 달라 뜻이 그 다음에 0, 0, 1, 1 또 달라 그 다음에 1, 0, 0, 1 다 다르다고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우리 사람도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구성하는 세포라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글자는 4글자예요.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네 종류에 뭐가 있기 때문이다? 염기 줄이 있고 줄은 인산과 당 하얀색 부분은 당이에요. 갈색 부분은 인산. 그리고 이 두 줄 사이에 네 가지 종류의 초록, 노랑, 빨강, 파랑 이라는 색깔로 구별할 수 있는 실제로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염기라는 물질이 조립이 되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글자는 다 조립입니다. 그렇죠? 한자도 조립이에요 아니에요. 조립이고 우리 한글도 상구라고 할 때 상자 다 조립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 구호로 조립되어있죠. 그런데 이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기억을 이리로 갖고 오고 여기 있던 유형을 이리로 갖고 오면 이상구가 누가 돼? 이사구가 돼. 이사구가 돼. 이사구 좀 모자란 것 같잖아요. 그쵸? 뜻이 다르다고요. 이상구 그러면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구 확실히 덜 떨어지는 놈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영이 가있고 COC 이래 있고 여기는 본래 구 자가 있고 여기에 순서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이 상구가 어떻게 됐어? 앗구야. 그 앗구 좀 미친놈 같지 않아요? 아 앗구는 어떤 놈 같을까? 앗구는 맨날 정신없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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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구가 돼야 그럴듯해. 그렇죠?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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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뜻이 확 달라져 버려. 같은 부호임에도 불구하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자 여러분, 유전자를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유전자는 유전자 부속품, 토막줄에다가 갈색 물질로 갈색 물질은 갈색 물질은 이 토막줄을 서로 붙여서 이어 가지고 길게 만들 때 사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길게. 그리고 이제 이 줄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고 해요. 여러분, 염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염기의 종류가 A라는 염기, 아데닌이니까 A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티민, 빨간색은 T. 구원인, G. 시토신, C.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종류의 염기의 배열 순서가 여러분의 유전자가 앞군지, 사군지, 상군지가 이 배열 순서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T, G, C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인간은 결국 보면 무엇이다? 인간은 글자 덩어리요. 여러분, 책이란 게 뭐예요? 책. 여기에 책이 한 권 있어. 그러면 아주 무식한 사람한테 이 책을 보여주고 이게 뭔지 알아? 그러면 이 무식한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게? 그게 뭐 종이 덩어리네요. 이게 사실이야. 사실은 종이 덩어리 맞아야 맞아. 사실 차원에서 놀지 말라는 말이에요. 종이 덩어리죠. 그래서 이 사람아, 그 책을 한번 열어봐라. 그러면 이 무식한 사람이 책을 열어보고 종이 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글자 덩어리네요. 이게 이제 무식이 막 탈로 나는 거야. 우와, 글자가 쫙 있네. 이 책은 글자 덩어리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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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이 덩어리고 글자 덩어리고 말이에요. 지금 현대의학은 이런 식으로 인간을 판단하고 있어요. 왜? 인간은 보니까 뭐예요? 고기 덩어리인 줄만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뭐예요? 글자 덩어리야. 그럼 글자 덩어리라는 것은 뭐 덩어리요? 문장이란 말이지. 문장은 뭐예요? 뜻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뜻덩어리야. 생각이 번쩍하고 안 나요? 뜻덩어리야. 그러니까 뜻은 글자로도 나타나고 어떤 사람이 내 뜻을 딱 내가 뜻이 결정이 되면 글자로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뜻이라는 뜻으로 구성된 덩어리야. 그럼 뜻덩어리를 뜻은 또 글자로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왜 바보들을 거치려고 했어요? 말로도 나타나잖아 뜻은. 그러니까 우리가 뜻덩어리라면 우리는 말덩어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자꾸 풀어 들어가면 성경이 궁극적인 진리였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했어. 맞죠. 그래서 우리 세포를 연구해 보면 유전자를 연구해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다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되면 여기에 이제 보세요. A T G G C C A 이 순서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한 대로 돼야 우리는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건강해. 그런데 여기에 글자 순서가 한 군데라도 어떻게 해? 이 까닭 바뀌면 이게 병이야. 아시겠죠? 그게 비정상 유전자예요. 그래서 이 정상적인 유전자는 누구의 뜻대로 기록된 유전자예요?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에 유전자는 뜻에 따라서 반응한다.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령의 뜻을 받아들여. 미워 죽겠어. 무서워 죽겠어. 불안해서 죽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글자의 뜻이 바뀌면 글자가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유전자가 바뀌게 질병이다. 그래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가서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돼. 이게 과학 차원을 초월한 거예요. 아시겠죠?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가장 하나님적이라야 그게 가장 과학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 못하면 우리는 과학적 사실만 알아. 과학적 사실대로 한다면 이거는 종이덩어리고 이거는 좀 더 글자덩어리고 그래서 끝나고 그러면 안 되지. 이 책을 보고 글자덩어리에서 끝나면 안 되지. 그걸 한번 읽어봐. 그러면 이 책은 이 글자는 이상구 박사가 자기 생각을 썼네. 이상구 박사의 저자의 뜻덩어리야. 그렇죠? 그런데 더 깊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상구 박사가 써놓은 거야. 이것이 바로 진실이다. 사실과 진실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런데 과학계에는 진실은 다를 수 없는 거야. 왜? 사실대로만 해야 돼. 아름다운 요새 밑에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무떨어지는 거라고 과학은 주장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과학에는 한계가 있는 거야. 왜? 진실 차원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뉴스타트는 진실의 의학이에요. 사실의 의학이 아니야. 그러나 진실 속에는 사실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학적 사실을 기초로 해서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 순서 하나라도 틀리면 세포는 변질되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복구시키는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어저께 보신대로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가 찌그러지고 손상을 받아도 이것을 복구시킬 수 있는 그 방법, 그 프로그램이 다 짜져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암 걸렸냐? 걱정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사단이 너를 또 괴롭혔구나. 그렇지만 절망하지 말고 나를 믿어. 그래서 내가 다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되도록 해 놨고 정상세포가 되기 힘든 암세포들은 또 뭐예요? 다 죽여버리도록 돼 있고 다 해 놨으니까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나니 두려워 말라. 참 어떻게 보면 재밌는 분이에요. 제가 느끼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생각에 제 생각은 황영사가 뉴스타트를 꼭 알면 그 믿음이 더 보여요. 왜 이제는 과학적 사실까지도 알게 됐습니까? 그런데 워낙 바빠서 이런 곳에 올 틈이 여러분들도 다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 하나님이 병원에서 잘 뭐 적당히 치료가 돼도 안 와요. 병원에 가도 별 볼일 없다는 걸 깨닫고 이제 와서 와 이렇게 되도록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런 것을 배워보니까 확신하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거니까 나에게는 뭐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가겠다라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절망, 두려움, 실망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내한테 암을 주셨습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케이 암이 왔구나. 그러면 지금부터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투병을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투병을 시작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분은 벌써 나는 항암치료는 절대로 안 받겠다 라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게 딱 준비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또 항암치료는 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본인이 박사님, 저는 항암치료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옛날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그거는 할게 못 됩니다. 그래서 딱 뉴 스타트를 하도록 준비가 된 상태에서 그래 놓으니까 모든 게 딱 지금 계획이 서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항암치료는 옛날에 지난번에 항암치료를 받은 일이 있을 때 항암치료는 워낙 이게 독특한 거니까 이 분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항암치료 받기 전에 물을 잔뜩 마셔야 되겠다. 왜? 독이 들어올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물을 잔뜩 마시고 그 다음에 항암치료 도중에도 물을 마시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14번이라고 그랬습니까? 8번까지는 아무 부작용이 없이 왔다가 나중에 그래도 계속 8번을 계속해서 망가뜨리니까 9번, 10번째는 부작용이 오고 그래서 부작용을 최소한도로 누가 그걸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기 뉴 스타트 오면 물을 하루에 8잔 마시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만에서 독소가 많이 생기고 우리가 소변을 통하여 콩팥을 통하여 독소를 빼내는데 그게 물을 적게 마시면 그게 독소가 충분히 독소를 충분히 빼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놀이론을 그냥 지가 알아서 해버렸어요. 아, 그러다 하면 이제 채식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뉴 스타트는 이미 감으로 다 해오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병원밥을 안 먹어요. 놀라워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라는 이런 곳이 있다 하니까 덜카닥 그냥 오케이콘 그렇구나 이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퇴원하면서 일로 직행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김 여사님 이경은 여사님이 초대를 해요.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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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참 유전자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찌그러진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만들듯이 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또 만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저는 찌뿌차를 산다는데 아이고 그런데 지금 문이 오고 이번 겨울에는 완전히 뼘 가버렸어요. 꽂혀 버렸어요. 저는 미국 차는 딱 싫거든요. 미국 사람들도 미국 차를 안 좋아해요. 미국에서 최고 인기차가 도요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 국민차 그러면 도요다 캄니라는 차가 있어요. 진짜 좋아요. 도요다는 고장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은 한국 차가 미국 차보다 훨씬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꽂혀 버렸어요. 꽂히면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꽂혔을 때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랜드처럼 디자인이 멋있어요. 아무리 멋져도 실속이 없는 걸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런데 이번 생일에는 단풍도 카드도 못 주고 그런데 그래 생일 선물로 하자.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제 마음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차를 샀으면 딱 좋겠는데 저는 제 주장은 계속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시면 소렌토가 되도록 누구의 기도를 응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음이 탁 막혔어요. 저는 정말 이번 차 때문에 놀라운 경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싸움이 필요없어요. 전혀 싸우지도 않고 사실 그렇거든요. 저는 옛날에 벤츠도 제일 비싼 벤츠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두 대 그 다음 BMW 최고로 다 놀아 봤으니까 비싸기만 비싸지 맨날 수리비만 더 비싸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 다 봐야 다 그게 그거다. 아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런 거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내가 그때 돈 많이 벌 때는 내 마누라가 아니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때 쓸데없이 비싼 차 타고 막 한 번 그래 보기도 해야 돼. 그래서 그다음부터 중고차만 탔으니까 그게 아 여보 우리가 이렇게 집도 이런 곳에서 살면서 이런 집 사는 하나 그래서 네 말도 맞다. 그래서 제가 동의를 하면서 하나님과는 밀당을 하고 해야 돼. 결국 소렌토 결국 싸움 하나도 안 하고 내가 이겼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완전히 포기하고 싶어요. 에어 서스펜션이었다고 말합니다. 에어 서스펜션 하면 고장 나면 그거 엄청 느려하고 수리하려면 수리하려고 또 서울 가야 되잖아. 속촌이 없다고. 그러니까 속촌에서 사는데 기아차 한국차로 사야지. 그래서 자기도 아이고 잘됐다. 누가 잘된 거요? 하나님은 희한하게 우리 둘 다에게 잘됐다고 감사하도록 그렇게 희한하게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차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무리 비싼 차도 더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싹 해쳐죠. 자 이제 오늘 강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지나네요. 자 선택. 우리 황 회사께서 좋다. 나는 통증 때문에 죽겠더라구요. 뭔가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아파서. 선택하라. 그냥 당하고만 있지 마라. 통증이 많이 있는데 그냥 어허 아파. 그러지 말고 선택을 해라. 노래 불러라. 찬송하라. 웃어라. 그렇죠.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선택이. 우리 황 회사한테는 선택하라고 가르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이 직접 찬송해. 그러면 그거 알아들었어. 그래 나는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니깐 정말 찬송하고 찬송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분들은 노래를 불러야 돼. 정 부를 거 없으면 뭐라도 불러. 그렇게 실제로 그런 행동의 선택을 해야 돼.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될 텐데 그리 봐야 무서워. 실제로 걱정이 몰려올 때 저는 그거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딸은 마약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고 우리 아들은 정신병처럼 돼가지고 장래가 막막하고 이렇게 혼자 불 끄고 탁 자리에 누우면 악몽이야. 우리 딸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될 거. 우리 아들은 백가닥 돌아서 밖에 나가면 집을 못 찾아 들어와. 그래서 남의 집으로 들어가서 주인들 보고 이거 우리 집이 당신들 누구예요? 이러면 이제 주인들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혼을 파악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을 와. 제가 데리러 가고 이러고 살았어요. 그때는 이거는 안 낳는 거야. 우리 딸도 감옥이 없어. 미국에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맡겨야 되잖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럴 때 그 당시 그런 경험으로 이번에 이 차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야? 그거는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내가 의사로서 볼 때는 이 둘 다 감옥이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술 먹고 이러지 않을 수가 있었다. 결국 두 개 다 괜찮아졌어요. 심지어 우리 딸은 감옥 간 것까지도 놀랍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우리 딸은 정말 솔직히 말해서 악독해졌어요. 내가 이렇게 볼 때는 완전히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 들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마약하는데 돈이 없어. 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마약하는 것을 위해서 돈을 너한테 줄 수는 절대 없다. 안 돼. 그러면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목을 막 졸리고 그 발광을 하면 그 힘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간신히 빠져나와서 도망가야 해요.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막 도망가서 눈에 보면 이게 발광을 거치지 않으니까 확 튀어나와서 차를 타고 도망가야 해요. 도망가면 그러고 한참 가다 보면 뒤에서 번쩍번쩍해. 경찰차가 따라 웃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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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네 이름이 이상구냐. 그렇다. 지금 어떤 여자가 성추행을 시도하다가 네가 실패하고 도망가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그래서 무슨 차다. 그래서 이 차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왜 이 여자를 아느냐.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나는 사실들을 이야기해야 해요. 그러면 경찰이 그런 일이 많은 모양이에요. 경찰들이 금방 이해하더라고요. 알겠다. 더 힘들겠다. 가라고. 제가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그냥 그 당시에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 방바닥에 그냥 엎드려 지는 거야.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 쓰러지면서 제 기도는 한마디 아빠 아빠 아버지 할 말도 없어요. 다 아실 테니까.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 지금 참 나쁜 짓을 하고 있지 그렇지. 그러나 이 세상 아빠도 너희들 미워. 아빠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 너희가 밉고 온 세상이 다 너희를 보고 밉다고 할 거야. 악하다고 하고. 그런데 아빠가 믿는 하나님만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것을 항상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와도 하나님이 너희를 버릴 일은 절대로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잡혀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감옥에 탁 들어가서 이제 감방에 탁 들어서는데 우리 딸이 하는 말이 그 순간에 제가 항상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쁜 선택을 해도 그 사랑은 절대로 안 변한다. 너희들에게 절대로 강제하지 않고 너희 선택대로 따라 주시면서 너희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다. 그것을 항상 강제했어요. 그런데 이제 감방에 탁 들어서는데 우리 딸 얘기가 제 말이 딱 떠오르더래요.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선택이었구나. 내 선택은 여기 오는 거였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과는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딸이 바로 앉아서 하나님, 우리 아빠 말대로 여기까지 내가 오늘 들어온 것은 나의 선택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쳐 놓은 것이 아니다. 이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 아빠가 항상 나한테 얘기해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악하게 살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기억하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를 짤막한 기도로 다 끝났더니 그렇게 조그만한 벽에 창문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햇빛도 아닌 빛이 쫙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쫙 쬐는데 따뜻하면서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사랑의 빛을 보내면서 자기 마음속에 그래 네가 여기까지 왔구나.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단다. 네 아빠 말대로 하면서 쫙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쫙 들들해. 그 다음 무대에 싹 변해버렸어요. 변해버렸어요. 변해가지고 감옥에서 이렇게 관수들이 보니까 이게 완전히 사람이 뭐예요? 이쁘게 웃고 조용해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그 법원에 보고를 한 거야. 여기 이런 여자 20대 여자 죄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는데 얘는 더 이상 이 감옥에 있을 필요가 계속 감옥에 있으면 그거는 감옥에서 나쁜 것만 배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에는 얘를 어떻게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심사를 한번 해보겠다. 심사를 해보니까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관찰을 해보겠다.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을 더 관찰해가지고 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는지 알아요? 지금 이거는 얘는 범죄자야. 범죄자보다 한 단계 낮은 게 경범죄입니다. 경범죄 경력은 괜찮아요. 사람들이 가끔 실수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이력에 포함 안 시켰대요. 그러나 경범죄가 아니고 중범죄야. 중범죄는 이제 취직도 못하고 그런 거지. 저는 이제 그게 고민이 됐는데 이제 우리 딸은 이제 이 사회에서 완전히 못쓰게 됐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자. 이러고 있었어. 그것도. 그런데 법원에서 중범죄를 경범죄로 내려줬어. 중범죄 기록을 어떻게? 삭제. 그리고 이제 발찌를 쳐라. 쳐가지고 우리가 감시하겠다. 그래서 발찌 차면 어디 갔는지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2년을 발찌를 차고 학교를 당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다시 심사, 최종 심사 해보니까 뭐 주로 발찌 찌고 그렇게 나가 있어도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얘는 전혀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성적표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담심리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성적도 좋고 해가지고 완전히 범죄 기록을 말쏘. 우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재미가 있어. 재미라고 그러기에는 너무나 비참하지만은 비참한 재미가 있다니까. 가장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그 경험이 아름다운 경험으로 변화된 하나님이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가 심리상담사가 돼가지고 그 지역에서 가장 지금 이름 있는 심리상담사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 말이야 마약 안 끊으면 니하곤 하고 인연을 끊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이 있어. 그거를 우리가 믿기가 어렵지. 우리는 당장 막 제재를 가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택이 딱 바뀌었어요. 드디어 악령이 이끄는 대로만 가던 이 딸이 하나님을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세부적으로 하려면 비참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 좋은 쪽으로 변했어. 그래서 그런 우리 아들도 싹 나버렸어요. 와... 정말... 그러니까 이런 영적 경험이 쌓이면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될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 뺏기고 있으면 사실 유전자 변화는 일전자 회복은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거다. 암세포 죽이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해요? 모르게 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배우고 다시 깨닫고 박수를 치고 기뻐하고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암세포는 정상세포로 가고 있고 죽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을 강력하게 해야 돼요. 확실하게 우물쭈물 하면 안 돼요. 우물쭈물 하다가는 피봅니다. 그 우물쭈물 하다가 피봤던 두 남녀가 있죠. 갑돌이와 갑순이. 우물쭈물 했어. 우물쭈물 하면 안 돼. 저도 우물쭈물 했으면 이 마누라 못 얻어 줬어. 아시겠죠? 그래서 딱 결정이 되면 어떻게 돌진을 해야 돼요? 갑돌이와 갑순이. 우물쭈물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마음뿐이래요. 마음만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거예요.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는 남자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 되잖아. 여자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좀 행동으로 옮기지.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어떻게 그래? 좀 빨리 해 보라고. 요즘은 여자들이 행동한대요. 유치원에서 그런다면 너 나랑 사귈래? 사귈래? 사귈래요. 그리고 또 어떤 여자애들은 다른 여자친구를 보고 쟤는 내꺼야. 용감해요. 용감해요 여성들. 그러니까 지금 사회 발전이 여자가 죽어 있으면 발전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는 다 여자들에게도 선택권이 있고 이러니까 발전이 있잖아. 남자들 보고 내꺼라고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당신은 내꺼야. 그러면 깜짝마. 힘들지만 재미있게 살아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저도 약한 편은 아니라니만. 의사하다가 뉴스타트를 한다. 이거 우리 어머니가 죽을라 그랬어요. 무슨 미쳤냐? 상구야. 미쳤냐?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그 잘되는 병원을 관두고 뭐 하냐? 산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가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어머니한테서 미국에서 있을 때 한국에서 편지에 오면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이 미친놈아. 나는 하나님을 증오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 하나님이 그 어떤 미친놈인지 우리 아들 거 좀 미치게 했잖아. 어머니가 볼 때는 미친놈이지. 그래서 편지가 울퉁불퉁해. 왜? 눈물이 젖어가지고 가슴이 찢어지려고 고생해서 키운 이 아들이 어머니가 조금 한 몇 년 기뻤지 돈 펜츠 사고 별잠 사고 우와 내가 참 팔자가 싸납더니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이래 싼다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결국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니겠죠? 내 가슴을 찢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편지만 받으면 답장을 쓸 말이 없으나 우리 어머니 말이 다 맞으니까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편지 답장은 어머니 어머니 다음 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 필 귀 정 그것밖에 없어. 답장은 사필 귀 정이에요. 사필 귀 정이 됐어. 아시겠죠? 그동안 그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날 때까지 얼마나 제가 힘든지 몰라요. 그니까 힘든 걸 자꾸 힘들다 그러지 하시고 힘들지 않으면 이런 경험이 안 쌓여요. 또 일을 서서 가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들이 걱정이 돼서 이러다가 병나는 거예요. 맨날 잠 못 자고 그러면 병나는 거지. 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야, 이 자식아. 애들이 저 모양인데 네가 잠 잔다고? 이제 그런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는 사단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건 도덕적 음성이에요. 애들이 감옥에 있구나.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가 잔다고? 자야 돼. 자야 돼. 왜? 나머지는 누구한테 맡기면 돼? 하나님한테 맡기면 돼. 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재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일어나서 벌떡 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잠 못 자면 강의 못 해요. 자야 돼요. 여기다 벌떡 일어나서 걱정을 못 하고 제가 그 당시에 제일 많이 부른 짤막한 복음성가가 있어요.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리 그거를 그리고 하나님 다 맡깁니다. 재워 주십시오. 멜라토닌 유전자를 생기를 보내서 키워 주십시오.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산되면 나는 잘 수 있다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겠습니다. 그리고 눈 뜨면 아침이야. 그렇게 살았어요. 선택. 행동으로. 그렇죠? 행동으로. 황영사는 이때까지 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 대로 해결이 됐어요. 우리 어머니도 여러분의 암도 맡기시는 분 행동으로. 그렇죠? 맡기실 때, 맡기시면서 여러분은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맡기는 선택을 행동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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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나는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아시겠죠? 9년이 일어서야 돼. 다시 지금부터 새롭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이씨. release. Please win. maximum. 너무 감사드립니다. aux